전 세계 장애인구는 약 12억 명입니다. 전체 인구의 15%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. 앞서 소개해드린 위더 피프틴 캠페인은 이들을 위한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장애를 다양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사회, 서로를 향한 존중이 담겨 있는데요.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이해와 존중이 함께하는 사회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